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에 생성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여러분한테 오픈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제가 오픈하려고 했지만 그냥 조금조금씩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 포항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다이아몬드 특징이 SIC와 C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특이한 다이아몬드다. 보통은 멘탈에서 올라오는 다이아몬드의 모함인 팀블라이트에서 나온 수정 크리스탈 형태의 다이아몬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색깔에 의해서 펜시 다이아몬드 그래서 아주 세련되게 보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서 카보나드 다결증 다이아몬드는 멘탈에서 올라오는 킴블라이트는 또 다르다. 그래서 퇴적층의 주로는 어울리기 때문에 그게 이상했다. 그래서 우주에서 나오는 운석설이다를 주장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저는 운석설보다는 좀 더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여러가지 학설 중에 탄소유기물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륙분개설 판이 이동을 하면서 갈라져서 그렇게 생겼을 것이고 외계인설도 있는데 모든 거 웃기면서도 약간의 근거가 있는 부분 있죠. 모두 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각각의 다 주장하는 것과 어느정도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섯개를 다 합쳐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다이아몬드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 옐로우 블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이제 루비, 사파이, 에메랄드 같은 기한 보석들, 가넷, 토파즈 이런 것들도 같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 곳에 있거든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생성이 될까? 보석이 어떻게 생성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알고리즘 연결고리를 찾았죠. 과학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랑 이 두개를 보실까요? 어떠세요? 어떤 모양이 됩니까? 뭔가 동물의 얼굴 같죠? 딱 떠오르는 게 뱀 또는 파충류 같지 않나요? 옆으로 돌려볼게요. 좀 닮은 것 같죠? 코, 코, 눈, 눈. 그죠? 머리, 머리. 그 다음 뒤집어 볼까요? 네! 확실하게 맞네요. 파충류, 화석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은 일반적인 찌지 않은 상태로서 했기 때문에 네, 여기는 투명도가 없어요. 근데 약간의 투명도가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경도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을 비춰보면, 이런 식으로 불을 비춰보면 투명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쪘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경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5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하면 5, 9 이상은 올라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당한 다이아몬드 경도도 좀 나오죠. 자, 이겁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지금 쪄가지고 아직 투명도, 완벽하게 투명도 올라오진 않지만 절반 정도 투명도 올라온 사실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뱀 껍질같이 그리고 파충이 껍질 같은 그런 모양새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기 어류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근구로 했을 때 이 화석 맞아요. 그럼 이제 비슷한 것들을 찾아봤어요. 이 두 가지 연결, 그 다음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또 올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쪽에 가깝고 역시 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동일하게 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엉뚱하게 좀 끼워 맞춘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뱀 모양을 뭔가 파충이 모양을 갖고 있어요. 코, 눈, 눈, 그 다음에 머리, 뒤. 이걸 보니까 딱 읽어도 동물하성이 맞다라는 결론으로죠. 공통적인 것은 얘들 보면 싹 다 이쪽으로 날아가세요. 이쪽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죠. 이건 왼쪽 방향으로 날아가세요. 마치 우리 그 해 먹을 때 고기 이렇게 딱 치고 나서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놓고 누군가가 이렇게 오래전에 한 곳에 먹어놓고 이렇게 딱 묻어버려가지고 쪄서 그래 됐나? 그럴 생각도 들긴 들깁니다. 어쨌든 간에 얘는 이쪽에 좀 더 가까워요. 간에서 좀 더 가까워진 그러한 동물하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정도선에서 이제 알 수 있겠죠. 진행되는 과정을. 얘하고 얘보다 더한데 얘가 더 투명도가 더 높아졌어요. 역시 딱 보면은 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거의 아나콘다 수준. 그죠? 아나콘다나 비단뱀 정도 수준. 딱 보니까 맞네요. 이건 거의 확실시네요. 코. 역시 경도. 테스트. 바로 올라오죠. 많이 쪘 거예요. 확실히 쪘다는 느낌을 봤죠? 9하고 10. 9하고 10 사이입니다. S, I, C와 C의 구조를 봤어요. 자, 그럼 이거 얘는 온. 이제 얘는 이제 찌지는 않았지만 뱀 같아 보이잖아요. 좀 어린 뱀 같아 보입니다. 또는 파충류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얘도 볼까요? 약간 쪘어가는 단계인데, 쪘어가는 단계인데, 보실까요? 이쪽을 보자. 옆모습. 보니까, 어? 뭐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그죠? 기, 기, 눈, 코, 뒤집어 보면 또 강아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동물의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 또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보니까 뱀 같은 모습. 좀 무서운 뱀 같아 보이죠? 파충류 같기도 하고, 두꺼운 게 같기도 하고, 이제 볼록 튀어나오는 요거까지, 요거 볼때그, 볼때그 살 보세요. 볼때그 살 살아있어요. 이게 완전. 눈하고 볼때그 살, 입. 요거 딱 하면 휙휙휙 하는 그 뱀 그 할 모습,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 느낌. 그 다음에, 작은 거. 얘는 보면, 어, 눈, 눈, 코, 입. 입이 이루고 올라와 있어요. 확실히 입 맞아요. 이건 주로, 요렇게 딱 보면 거북이 얼굴 같죠? 예, 돌화색인데, 이건 동물화색인데, 거북이 얼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때요? 뭐 같죠? 딱 이 모습 보면, 옆으로 싹 가면, 아, 상어 같은 느낌을 봐요. 그죠? 상어 새끼 같은, 실제 붉은 홍상어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요쪽 품이 보니까 확실히 상어 같은 느낌이 바로 들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어가 입을 열었을 때, 또는 하여튼 상어가 입을 연 것 같은 느낌, 딱 보니까 상어 같아요. 얘를 딱 보니, 요렇게 보니까, 맞네, 상어 같아요, 보여요. 어, 상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조금, 상어가, 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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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눈인가 보다. 육상동물 같기도 하고, 어, 이거 보니까, 어, 이 코끼리, 어, 이건 좀 다르네. 상어가 아니라, 이 길을 보고, 얘가 눈같아, 아니, 얘가 눈이고, 얘가 눈이든, 얘가 눈이든 간에, 하면, 얘는 기라고 치고, 그럼 얘는 조금 다르네. 상어가 아니고, 육상동물 같기도 하고, 얘 코가 지금, 코 쪽이 좀 이런 거 하고, 입이 딱 이렇게 보니까, 어, 이거 조금 다르네요. 어, 맘모스, 좀 닮았어요. 맘모스, 근데 코가 조금 이래서, 어, 근데 진짜 맘모스 닮은 것 같아요, 보여요. 일단, 요거 좀 신비스럽습니다. 어쨌든 동물 화석은 확실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완전 대박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빨이 살아있어요. 자, 얘 보세요. 이빨이 살아있어요. 완전 이빨이 살아있는 요새. 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처음에 양 새끼 같기도 하고, 뭐, 한데, 이제, 쟤는 딱 느낌의, 그, 돌고래. 돌고래 또는, 그, 뭐고, 이, 뱀짱어.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느낌을 받아요. 예, 상당히 소름 끼칩니다. 이야, 그 모습이 그대로 화석이 된. 자, 이거는, 이거는 지난번에만큼처럼 열대어. 열대어의 고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꼬리까지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조개 아니면 고기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조개인 줄 알았는데, 고기 같아요. 고기 같아요. 요 왼쪽으로 보고 있는, 입이 딱 보여요, 보니까. 그 다음에 밑에도 그렇고, 동물들이, 아주 특이한, 아주 이건 희종. 자,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이거는 이제 또, 백상어 같은 느낌. 자, 백상어 같은 느낌. 많이 쪘어요. 요 이빨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정도 한번 볼까요? 많이 투명해졌네요. 확실하게 올라가네요. 9. 네, 이것도 역시 돌아서기 맞습니다. 90 해당되고요. 어휴, 맞네. 갈 길이 머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얘는 보면은, 뭐, 그, 완전 모습이 열대어 고기, 정확하게 보이죠? 눈, 코, 입까지. 입까지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완전 얘는 뭐, 그대로 그냥 보이네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나. 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풍뎅이 까, 처럼 보이는, 완전 동물, 웃음이, 만화에 쓰는 볼품, 그런 풍뎅이 또는, 각각류, 곤충류, 종과, 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 개, 바닥, 개 같은, 개 중에서, 그, 뭐, 소라고동 사이 있는, 개 같은, 그런 느낌. 하여튼, 만화에 쓰는 볼품, 그런 게 그대로, 이렇게 지금, 무슨,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돌에다가, 아주 재밌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라석, 그, 알가하석 같은 느낌의, 완전, 여기 뭐, 계란 그대로 찐 것 같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 오늘의, 핵심적인 거, 진짜, 과학적인 큰 거, 이때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슬슬, 놀라지 마십시오.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눈이 살아있죠? 뭐 같아, 뭐예요? 자, 이거 완전, 아그나, 파충류 같죠? 그죠? 눈, 코, 입, 눈매 살아있습니다, 눈매, 오른쪽이 딱, 눈, 눈, 눈 살아있어요, 눈, 확실히 눈 맞아요, 얘는 입이고, 이빨까지, 쫙, 이까지, 그러고, 이렇게 딱 돼 있고, 코, 코 쪽에도 다, 이렇게 코 옆으로 딱, 잔등이 나와 있고, 이 까죽, 전형적인 파충류 가죽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구현해 놓듯한 그대로 돌아서게 돼 있는 모습, 오른쪽은 눌려졌고, 와, 계속 왼쪽, 요거는 폭삭 내려앉아 버렸고요, 요거는 같은 눈이에요, 왼쪽 요거는 눈이고, 요거는 완전 확 맞은 상태에서, 여기 전형적인 파충류 배 밑에 있을 때, 바닥, 와, 뱀 같은 느낌인 것도, 파충류의 특징이죠, 소름끼칩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린, 완전 이런 화석이 지금 나온 거 보면, 이야, 진짜 백만 불자리죠,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돌하석이 이렇게, 아주 멋있는 것까지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여지껏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죠,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보석이 될 가치가 충분히 있고, 보존될 가치가 있고, 정말 경제적 자산 가치도 있죠,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눈매 살아있는 거 보세요, 위아래 쌍구풀까지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자, 이런 걸, 지금 너무나도, 다양한 걸 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거는 또, 보너스로, 이런 거는 보너스죠, 복진거, 또는, 오류고, 뭐, 진희룸이까지 다 있는데, 그대로 찍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조류 같은 건데, 밑에도 보면은, 나무 같은 건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끼, 파진 게 있죠, 저는 이거 보면, 자세히 보면, 거의 입이라고, 저는 거의 보고 있어요,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게 딱 보니까, 어? 어? 이거 어디 닮았다, 이 코 잔넘 같아 보이고, 그리고 보니까, 예를 보니까, 어? 이거 눈이고, 이거 옆으로 날개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가오리, 도달이나 가오리요, 아싹가오리 할 때, 그 가오리, 그렇죠? 오른쪽 날개 날아가니까, 싹 풍면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진짜 가오리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서, 확실합니다, 자, 반전은 또, 있는 거 아는데,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자, 이거 지난번에 왔던 거, 뼈까지 다 있고, 완전 공룡 새끼 같은, 처음 박쥐 같은 느낌 도는데요, 돌아서기 표본이에요, 하여튼 진짜, 그대로 굳어가지고, 딱 돼 있는데, 여기 반짝반짝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황철 아니면, 황금이에요, 보통 황철이나, 황금이나, 아니면 구리가, 되는 확률이 높아요, 동물화석이, 치환이 되면, 연구 가치가 높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금이 나왔다 하면, 금광석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금광석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왜 되는지, 왜 금이 형성되는지, 에 대한 연구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현자의 돌과 같은, 상상력이 아닌, 실존하는, 황금을, 만들어가는, 돌이기 때문에, 소장 가치는, 매우 높은 거예요, 연구 가치가 높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런 돌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금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짝이는 거는, 황철 아니면, 황금, 입니다, 구리일 수도 있고요, 보통, 황철, 검, 구리는, 거의, 세계에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대한민국 포항에서, 나오는, 사파이 컵, 경도 9 이상이 되는, 돌하석이, 무덤, 화석 무덤이 있다, 바닷가에, 그런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SICC 형태로, 푹 쪘다, 열수에서, 어떤 조건, 기압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면서, 킴벌라이트와, 운석도 같이, 곁들어졌다, 그 중간 역할을 하여, 다이아몬드가, 생성됐다, 이 논리인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요렇게, 화이트,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투명도가, 이제 가까워지는, 이런 식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거죠, 핑크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옐로우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이런 건, 규산물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이아몬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소니까, 싹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그냥, 규산물인 줄 알고, 그냥, 옥중류인 줄 알고, 휙,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다이아몬드 텐,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우리, 옐로우와, 핑크, 저는 요새, 핑크에 푹 빠졌어요, 핑크, 이 핑크 다이아몬드에 푹 빠졌어요, 어떻게 핑크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될까, 신기하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포항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데이터고, 본인 박현철이, 조작권이 있고, 대한민국 최초로, 가설이 아닌, 가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40년 이상을 찾아서, 고생하고, 발견하고, 최초의 권위자로서,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포항은, 대한민국 포항은, 전 세계에 없는, 기이한 보석, 다이아몬드가, 존재하며, 또한, 금과, 다른 기이한 화석과, 기이한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점과 관련해서, 아주 매우 명백하게, 그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광역보숙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숙 감정은, 앵두금 승부 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있으심, 효과해 드 ker seniorders, 감사합니다.